아, 그리고 승진견들에겐 노예를 한 명씩 선물해주려고 하는데 기씨가 먼저 고르지 저, 하지만... 아, 흑수부는 작전상 배변이 원활한 노예가 필요하겠군 둘 중 누가 더 똥을 잘 싸지? 저는 변비가 좀 있어서... 그럼 뽀글이, 넌 하루에 몇 번이나 하나 하루 세 번 씻고 삼십 분이요 아, 그럼 뽀글이를 특수부에 배정시켜주도록 하지 자, 그럼 시작해볼까요? 네? 여기서요? 뽀글이, 넌 무슨 노예가 따지는 게 맞냐? 우리 잘난 특수부장님이 시키면 해야지! 근데, 우린 왜 자꾸 보는 거야? 시원하게... 뽀글이, 넌 시장 안 하고 뭐 해? 저 밤에 일하는데 야근 수당은 없나요? 없어! 그리고 그거 좀 벗어! 내가 더 창피해! 이제 이거 쓰고 다녀! 야근 수당 대신 성과금 줄 테니까 열심히 싸기나 해! 성과금? 푸짐하게 싸겠습니다! 루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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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대단하다. 어떻게 이렇게 싸지? 그럼 배달 다녀오겠습니다. 너무 빨리 다니진 마세요. 모양 흐뜨려지니까. 물, 배변 봉투 챙겼고, 홍어칩 챙겼고? 그걸 왜 챙겼어? 카이 간식 놀 자리도 없는데. 간식도 많이 챙긴 것 같은데. 에이, 카이는 닭고기 맛 좋아하는데. 아, 이거 새 신발인데. 아침부터 더럽게. 아니, 누가 개똥을 안 치우고 간 거야? 에이, 똥밥 눈 꿈꿔서 복권 사려고 했더니 이게 뭐야? 자! 아... 아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